이 마카오에 살기만 하면 다 주는 돈, 150만 원, 이게 사실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다 줍니다. 영국 거주자에게는 9천 파타카, 그리고 비영국 거주자에게는 5천 4백 파타카를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의료금, 전기요금 보조금, 또 경로금까지 준다고 합니다. 진짜 짱이네요. 그러게요. 이렇게 근데 다 퍼줘도 괜찮은 거예요? 카카오 수익이 원래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 시민에게 나눠주고 남은 수익이 많이 있어요. 예전 많이 있어요. 와, 근데 수익이 정말 많이 있나 봐요. 그걸 전 국민에게 다 나눠, 시민들에게 다 나눠줘도 남는다고 하니까. 근데 사실 남는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. 이런 계획은 또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? 네, 마카오는 2008년부터 현금 배당 계획을 실시했는데요.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, 부담과 금융위기의 충격을 이겨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저우위보 대표님도 안 가셨잖아요, 그렇죠? 마카오로?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죠? 마카오로? 네, 사실 다 이사를 가고 싶죠. 하지만 지금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이라고 하잖아요. 일반 중국인들도 거기 가기 위해서는 마카오특구 특별통행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참하고 가야 돼요. 일종의 비자 개념이죠. 마음대로 이주는 못합니다. 혹시 비자를 획득하는데 200만 원 들고 뭐 이런 건 아니죠? 그중은 아니에요.